아바타 싱어 최종 우승자가 이 네 팀 가운데 있습니다. 김순수의 정체는 바로 메모리의 정체는 바로 너무 궁금해. 누구야? 시간이 내 맘까지 앗아갈까 파이널 라운드 로그아웃 미션 이제 최종 우승자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떨려 떨리 우와 이거 모른다 이거 모른다. 진짜 저희 엉망진창이에요. 약간 줬다 뺏는 느낌 완전 여우네요. 최종 우승자는 최종 우승자는 신빈아